근데 저희 사장님께서 지금 너무 관심이 없었으면 어떡하니? 서로 소통이 좀 안 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요. 누가, 누가, 누가 제보했었고. 네? 그러니까 소통이 잘 되고 있는데 안 된다고 제보를 한 게 누구냐고 그랬지. 어? 누구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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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! 끝! 터치를 봐! 터치를 봐! 끝! 끝! 그만 치고 있겠지. 다 recreation 고마워요. 다atics! carbohydrates 한국국토정보공사